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직까지 행복한 표정이 잘 숨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네 인하가 오늘 처음으로 데뷔하고 감투나면서 1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너무 울어가지고 사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지금 너무 창피해서 사실 어떡하냐 너무 창피해요 여튼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시 우리 지문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애나가 처음으로 1위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고 음 하.. 뭐랄까 너무 떨어가지고 하.. 아 진짜 이거 근데 흑역사야 하.. 왜 이렇게 울었지? 하.. 하.. 진짜 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선물이고 하.. 우리 지구미가 없었다면 진짜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진짜 앞으로 더 우리 지구미들이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예나 스마일리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엄청 진짜 사랑받는 기분이에요 하.. 진짜 오늘도 무대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그.. 지금 우리 학교는 코스튬 코스튬 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처도 좀 내고 조금 특별하게 무대를 해왔어요 특별한 무대 다들 보셨나요? 너무 행복해 아.. 어떡하냐 너무 울어가지고 그 라이브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그거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제 스마일 히어로세요 진짜 예나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야.. 욱이.. 욱이.. 욱이 들어왔네 야.. 욱이야 뭐야 보이냐 욱이야 욱이야 욱 고맙다 너무 행복해 너 보여 보여 욱이야 보인다 야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창피해 아 창피해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 그 수상소감 그냥.. 아.. 이불.. 이불.. 이불 막 거둬 찰 것 같아 정말.. 야.. 욱이야 고맙다 욱이가 챌린지 또 이쁘게 찍어줘가지고 호기야 너 덕분에도 진짜.. 오늘..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 고맙다 미연언니한테도 오늘 상 받고 아니 뭐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고맙다 오빠가 놀릴 것 같다고요? 지금 사실 집에서 아주 그냥 엄청 기다릴 거예요 저를 어? 놀리려고 아주 그냥 아주 빠득 놀리려고 기다릴 거예요 아휴 정말 얼마나 더 놀릴까 감사합니다 랩 소감 안 하냐고요? 아 랩.. 랩 소감 랩 소감을 하고 싶었는데 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딱 수상수감 딱 그러니까 딱 아.. 일단 합니다 하자마자 그냥 너무 벙 쪄가지고 아 죄송해요 나중에 만약에 또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대신 지구미 댄스를 췄답니다 지구미 댄스 네.. 지구미 댄스를 열심히 췄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아.. 은비.. 은비 언니도 왔었어요? 은비 언니 고마워요 우리 멤버들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마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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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하.. 가보도록 할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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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번째 하는 중 하하.. 어떻게 하면 이 제 감사한 마음이 더 표현이 될까요 이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나 하.. 너무.. 뭐랄까 여기가 여기가 막 뭉클하다고 해야되나 여기가 좀 막 이렇게 막 그러네요 이렇게 막 불타올라요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고맙습니다 캡처타임 하자고요 캡처타임 해볼까요 어떤 캡처타임일까요 그러면 스마일이니까 스마일 필터 캡처 len 캡처 to be roz 캡처 처음으로 1등 했으니깐 하트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예나 이제 가볼게요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행복한 하루야 안녕